안녕하세요. 서울시 미성화 강서비스 강성센터입니다. 저희는 전시체험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여기는 거실, 서재, 욕실, 주방,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여기는 서재이고요. 보시면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. 안구 마우스라고요. 몸을 전체적으로 모듬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런 분들은 눈에 초점을 맞춰서 컴퓨터 커서 움직이거나 클릭할 수 있도록 구워주는 구조기고요. 이거는 복서 확대기하고 눈에 시각 좀 안좋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르시면 확대가 돼요. 확대적으로 봐서 복서를 할 수 있도록 구워주는 구조기입니다. 여기 보시면 마우스 슈퍼기라고요. 이불을 물고 키보드를 볼 수 있도록 구워주는 구조기입니다. 이거 보시면 이용자분들이 휠체어 타시면 잘 못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비천 전동 휠체어라고 휠체어로 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구워주는 전동 휠체어입니다. 여기 보실까요? 여기 보시면 키보드가 크죠? 일반 키보드가 커요. 떨림이 있으시면 일반 키보드를 사용하실 때 여기 어깨가 같이 눌려요.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만들어서 한 개씩 돌릴 수 있도록 구워주는 구조기고요. 여기 보면은 조이스틱형 마우스라고 볼에 끼워놨어요. 이렇게 해서 정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잡으셔서 마우스를 이동할 수 있고요. 여기 보시면은 속도랑 커서 왼쪽 위클릭, 좌측 클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테레콜이라고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조그만한 힘으로도 커서 가능하도록 배꼬도 움직이면서 비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.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?